하영아, 하영이도 머리 자를 거예요? 자를 거예요? 분명히 동의했어요. 응, 그걸로 자를 거야. 어머, 다 알아들어요. 와우! 연호는 그래도 잘 어울려요. 약간 둘리 같기도 한데. 이렇구나. 너무 해주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엄마. 수능 됐어요. 토스리. 아, 귀여워. 다음. 자, 소민이. 아, 다용이는 아까 동의를 했죠? 네, 동의했어요. 아이고, 귀여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아이고, 이뻐라. 오, 잘한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이뻐라. 네. 아, 귀여워. 아이고, 봐. 됐다. 됐어, 됐어. 귀요미 도셋로이. 훈훈한 도둘로이. 그리고 도일로이까지. 이게 바로 워라타 클라스. 셋이 있으니까 귀엽네요. 우리 옷 갈아입고 나올까?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 갈아입고 나오자. 손님한테 옷 갈아입고 오세요. 손님 언니. 어머. 근데 진짜. 어떤 손님이 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또 어떻게 해. 또 하고 싶었지. 너무 이쁘다. 하윤아. 나도 너무 이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똑같잖아. 항상 걱정amoThomas아. 그러나.